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우수제품을 나라장터로 계약 요청하는 경로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장터에서 조달 업체용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다음 화면 상단에 입찰성 보역 물품을 선택 후 우수제품 관리 아래 계약 요청 제3자단가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계약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우수제품 제출 서류 안내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시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달려 또는 보완 처리되어 오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목록은 한글문서로 안내되어 있으며 항목별로 무엇을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별 검토기관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단계별 서류 제출 항목 및 제출 방법 등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비되었다면 계약 신청 버튼 클릭, 우수제품 계약 요청서, 작성 동의서 체크 후 계약 요청서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주달청 홈페이지 우수제품 지정제도 소개 화면에서 우수제품 제3자단과 계약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은 나라장터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이후 나라장터 화면으로 이동하고 화면 상단에 입찰성 보역, 물품 메뉴에서 우수제품 관리 메뉴, 아래의 계약 요청 제3자단과 메뉴를 선택하며 이후 절차는 먼저 설명한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수제품 지정제도 소개 화면에서 우수제품 지정신청 메뉴에서도 계약 요청이 가능합니다. 우수제품 지정신청 버튼을 클릭 후 인증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우수제품 지정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면 웅정조달 관리 시스템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우수제품 계약 요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나라장터 계약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계약 신청 버튼을 클릭 후 이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우수제품 지정신청 화면에서도 계약 요청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요. 조달청 홈페이지 우수제품 지정제도 소개 화면에서 우수제품 지정신청 버튼을 클릭 후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공정조달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우수제품 지정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수제품 지정신청 시스템 화면에서 우수제품 계약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나라장터 계약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며 그 다음 계약 신청 절차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신규 계약 신청 방법입니다. 진입 경로는 나라장터 로그인 후 첫 화면 상단에서 물품을 선택, 조달업체 업무 영역인 우수제품 관리 메뉴 아래 계약 요청 제3자 단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수제품 제출 서류 안내서를 클릭하여 제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제출 서류 목록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하는 순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반려 또는 보완 요구되므로 꼼꼼히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문의는 해당 항목별로 검토기관인 우수제품협회 또는 조달연구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가 구비되면 계약 신청 버튼을 클릭, 우수제품 계약 요청서 작성 동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동의에 체크합니다. 신규 계약 업무 진행 절차를 알고 싶으시다면 녹색 물음표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규 계약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절차 순서에 대하여 1번부터 6번까지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제품 계약 요청서 작성 화면에서 요청하고자 하는 우수제품 지정 내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 관련 업체 담당자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업무협회 등 상담이 불가능하여 발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청명은 자동 생성되며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50자 이내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약 조건 입력 항목은 박스 아래 입력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 업체 사정에 맞게 적절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1회 최소 납품 요구량, 다량 구매 할인율은 계약 체계로 수정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회 최대 납품 요구 금액은 계약 보증금 선정 기준이 되고 부정당 제재 처분 시 환수 대상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재정 부담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량 구매 할인율은 2단계 이상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음 협업체 정보는 협업체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입력하며 그 외에는 해당 없음 체크합니다. 그리고 제3자 단가 계약 품목 등록을 해야 하는데 부치미를 다운로드 받아 입력 양식 항목별 코드번호 목록 작성 방법을 먼저 확인하여 품목 등록을 준비합니다. 목록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우수 제품으로 지정받은 목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옵션은 우수 제품이 아님으로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며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우수 제품 목록을 먼저 작성하시고 옵션은 그 다음부터 규격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엑셀 업로드 버튼을 누른 후 계약 교청 상품 엑셀 업로드 화면에서도 엑셀 업로드 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부치밀의 내용과 동일한 파일이 열립니다. 업로드 양식의 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목록을 부치밀의 작성 방법 등을 참고하여 작성 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저장된 파일을 엑셀 파일 첨부 메뉴에서 찾아보기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을 찾기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입력 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입력된 내용이 바르다면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만약에 입력 정보가 오류가 있다면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엑셀 파일을 수정하고 다른 이름으로 변경 저장 후 다시 업로드합니다. 입력된 정보로 계약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니 계약 금액이 너무 많은지 다량 납품 할인율도 문제없는지 이에 따른 이래 최대 납품 요구 금액이 과하게 책정될 소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지금부터는 각 항목별로 요구되는 서리를 첨부하면 됩니다. 입력 번호 및 항목명으로 파일명을 만들면 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정부24, SMPP 바로가기 메뉴가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찾아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터로 검은색을 파일을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니다. 만약에 신고를 파일을 하고 있는지요, 이렇게 참고가의 자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색은 정말 award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포함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신고를 포함하고, 나머지 전체의 회의 발전을 제공하게 입력합니다. 아멘, 저의 회의를 본던지요. 수험을 통해서 잘 안내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어떤 테리우 Cherokee가 있음이 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유효기간이 계약 요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효기간 내가 아닐 경우 중소기업 정보마당에서 갱신 또는 신규 신청 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으신 후 계약 요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중소기업 확인서 상의 유효기간을 입력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는 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제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인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없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은 나이나라 장터에서 업체 정보관리 메뉴 아래 등록증 출력 메뉴가 있습니다. 인도 조건이 현장 설치도인 경우 반드시 관련 면허가 법적으로 필요한 제품인지 확인 제출, 현장 설치도가 아니거나 면허가 필요 없다면 해당 없음 체크합니다. 기술 품질 인증 목록은 인증 조회 버튼을 먼저 클릭하여 정보를 불러오고 추가할 정보가 있다면 직접 입력합니다. 기술 품질 인증 목록 작성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허 및 실용신화는 연차 등록료 납부란의 유효기간을 입력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 및 실용신화는 제외하고는 존속 예정 만료일은 유효기간의 종료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련 인증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다음은 법정인증제품 납품학약서인데 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제품이 법정인증제품으로 납품해야 하는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법정인증제품 납품학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제품이 법정인증제품으로 납품해야 할 의무가 없는 제품이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입력된 정보가 잘못된 경우 삭제 버튼을 눌러 입력 정보를 삭제합니다. 해당 없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다시 첨부해야 한다면 찾아보기를 통해 첨부하면 됩니다. 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제품이 특허 제품인 경우 특허적 용확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없는 경우 해당 없음 체크합니다. 그리고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은 아래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제출하고 해당 없으면 해당 없음 체크합니다. 규격서는 조회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별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제품 설명서는 우수 제품 지정 신청 심사 시 제출한 내용과 반드시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오류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성효과 원가계산서는 우수 제품 지정 신청 심사 시 제출했다면 제출하고 미제출했으면 해당 없음 체크합니다. 가격 자료는 가격 총괄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합니다. 그리고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검진이 필요하므로 우수 제품 계약 요청서, 방문 조사 및 자료 요구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팝업으로 제공되는 내용을 확인 후 동의의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2번 원가계산서는 엑셀 파일만 첨부합니다. 기존의 책자로 제출하던 원가계산 보고서는 PDF 파일로 작성하여 원가계산서 증빙자료 분야에 첨부합니다. 첨부 용량이 커서 증빙자료 첨부가 불가능할 경우 조달연구원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 제출이 가능하니 특기사항 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 후 신청하고 조달연구원 원가검토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합니다. 특기사항은 업체의 요청사항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별도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모든 내용이 정상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수제품 진행 목록에서는 우수제품협회 및 조달연구원의 진행 현황을 확인 가능하며 아래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수제품협회 및 조달연구원의 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